자 어디서 리신 겨드랑이 찌린 애가 제 코코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갱박지를 좀 해야 되겠어요. 여기다가 와디를 좀 박아줘야지. 아아악! 이야! 안돼! 살려줘! 부탁이야! 스틱! 저번에 자식아! 필살했다! 아버지 불효자부터 떠납니다. 호쿠보 가리아 아아 아니구 자아 이거는 이거는 가슴 가슴 제일 가슴 이야아 아이야 앗 가버렸다 아아 자 여러분들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원하시나요?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완전케이득